자 다음은 한화 손해보험이에요 한화 손해보험 자 세 번째 아까 전에 메르츠 삼성에 이어 한화 그 다음에 훈구, MZ, 현대 이런 손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6월 달도 한화 손해보험, 바로보장 안보험 정말 좋은데요 7월 1시적으로 더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보장 안보험, 면책 감액기 없는 바로보장 통화 안보험이 7월 말까지만 연장이 되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한화 투어예요 바로보장 1일차, 2일차는 암치로비, 3일차는 시그니처, 4일차는 고고당 플러스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일단 한화, 한화는 타사보다 저렴해요 일단은 그리고 무할증, 할증이 안 돼요 타사는 병력이 있으면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할증이 안 된다는 거 자 1일차에요, 바로보장이에요 뭐냐면 안보험 첫 제안부터 리모델링까지 체결율 올리는 바로보장이죠 안보험은 특히 면책 감액기한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화는 기존에 상품이 안 좋으면 당장 해지하고 한화로 해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왜? 바로보장이기 때문에 면책 감액기 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통합으로 10개 부위별로 각각 3천, 10개면 3억까지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보장 담보는 이미 가입했어요 한화 바로보장 장점이 뭐예요? 면책 감액 없이 그리고 5년간 최대 5억까지 부위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친 찐대박이라는 거죠 자 57세에 24년 1월달에 시그니처 여성암보험으로 건강보험 가입했어요 90일 내에 림프암, 림프종 진단받았어요 암 진단비가 바로보장으로 1,900만원 그래서 100% 지급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보장 보상 사례 2예요 44세의 여성 1월 24일날 시그니처 3NO 유병자보험 가입했어요 90일 내에 위암과 난소암이 전의가 됐어요 통화 안보험에서 2천만원 나가고요 전의암에서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100%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보장의 기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은 통화 안보험에서 되지만 멜치도 되지만 타산은 거의 안된다는 거 그리고 상품도 종합, 여성, 암, 간편, 여성암 근데 멜치는 간편과 간편 3,10,5만 되고 DB는 바로보장이 없어졌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무사고 있으면 할인까지 되죠 타산 안되고 무활증도 돼요 타산은 안되지만 시작부터 저렴한 한화예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암 2천, 유사암은 20%니까 400으로 넣어도 일반 고정은 4만 9천원 10년 입원수술 안한 10년 고정은 3만 4천원 하지만 여기 보면 유아임 오케이 그래서 DB의 암보험은 5만 4천원 약 2만원 차이 10년이면 1년이면 24만원 10년이면 240 20년이면 48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고당 초경증 시작부터 저렴한 한화예요 암 진단 2천, 유사암 400 했을 때 일반 고정 5년은 4만 9천원 10년 고정은 3만 4천원 하지만 메리치의 간편 3, 10, 5호보다 5만 1천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 5, 5호 유병자, 염무갱, 바로보장 한화죠 그래서 암 2천, 유사암 2천, 50세 남성 기준으로 암 주요 치료비까지 거의 5만원이면 가입이 돼요 하지만 메리치도 저렴하다고 했지만 5만 6천원 6천원 차이면 1년이면 7만 2천원 10년이면 72만원 20년이면 144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화 바로보장이에요 시그니처 할인 가능하고요 여성 시그니처 유병자본 3애노 할인 가능한 한아름종암 갑지인생암 이렇게 해서 통합암, 신암치료비가 40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2만원대 자 2일차 놀러갈게요 암 주요 치료비에요 암치료비는 블루오션이죠 어깨 출시가 6개월 여전히 절대다수 타겟으로 90세까지 그리고 5억원 2만원대로 1억부터 5억까지 5년간 암치료비가 지급이 되고요 비급여, 최신 의료기술, 고비용 치료비까지 없애린 기존의 해제 없이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중임자 치료 탄소 입자를 가소시켜 암세포만 조준해 기존 암 방사선 치료 대비 3배 이상 효과가 있죠 꿈의 암치료라고 해요 하지만 전의 비급여이기 때문에 7500만원 됩니다 기존의 전립사암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 최장암, 간암, 폐암까지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비용 7500만원 비급여 부분 뭘로 하시겠어요 실손보험은 통원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김한화씨는 일단 보장스토리 전립사암 진단봐서 지금 양선자 방사선 치료받고 최장암 2차 전의가 됐어요 암수술하고 중입자 치료까지 했어요 그러면 암치료 정액으로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6천까지 보장이 되고 암치료비 비례용으로 최대 1억까지 1억, 1억, 3억까지 왜냐면 중입자나 양선자, 방사선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도가 일단은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면 기존 암진단비 7천, 6천, 2조, 6천, 2백만원 1억, 2천만원, 1,200 총 2억, 6천, 4백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3, 5, 5, 5 간편 암치료비 보험료를 또 평정했네요 한화는 50세 기준으로 4만 6천원 타사보다 훨씬 저렴하고 여성 또한 특히 여성분들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역시 한화는 타사대비 역시 보험료 저렴한 게 짱이다 중입자치료 2만원 불레 암종합 주요출비 1억 그 다음에 항암 세기조절 2천 그 다음에 암 항암방사선 2천만원 암 항암 양성자방사선치료 3천만원 이렇게 가입해도 거의 뭐 2만원대에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자 3일차는 시그니처 갈게요 시그니처 가면 여성분들 A사 B사 C사 있는데 역시 한화 여성 시그니처 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시그니처 배타지원 사용권이에요 배타지원 사용권 5회 획득이 되는데요 출산 후에 중대질환 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6개월 동안 거기다가 난임치료 출산장려 가임료 보조원 서비스 제도까지 유방암 수용체 타입도 3개월 동안 유방암 예우 예측 검사비 특정 유전자 검사도 1회만 해도 6개월 동안 유가플랜이죠 네 뭐죠 유가플랜 유사암 갑상선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갑상선은 20대 1위 30대부터 80대의 여성 1위가 유방암 정말 많이 걸린다 유가플랜 유감플랜으로 유방암은 최대 3억 2천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고 갑상선도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방암과 갑상선 유가플랜 집중플랜이에요 모든 갑상선은 안심 아니에요 5년 생존율은 100%이긴 하지만 착한암 거북이암 이런거 쓸데없어요 고약화암 미분화 갑상선 역현성암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1년 이상 생존율이 20% 미만인데요 일단은 오른쪽에 갑상선 7천만원 요렇게 세트로 초기 초기 제외 중증 중증도 은근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넘사비용 할인이에요 건강보험 최대 5회까지 최대 38% 남다른 서비스 서비스 무료 제공이죠 출산 1년 후에 납입 면제 그 다음에 레이디 헬스케어 여러가지 서비스 받을 수 있구요 난자 동결 보존 시술까지 그리고 간편은 최대 11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최대 최고 74%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고고단클린이에요 아까전에 저기 삼성이나 메르츠에 의해서 고고 플러스 정격 연장이 됐어요 7월 중으로 종료 될 예정인데요 가입 연령 1위가 역시 50대 2위가 40대 3위가 30대에요 가입 담보는 바로 보장 암치로비 바로 보장 암치로비 바로 보장 통화 암진단비 간병인 사용일당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고고단 플러스에요 어깨 최고 간병인 정격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일당 유환병원 제외된게 지금 변경적 20만원 그래서 7월 중으로 15만원 바뀌고 유환병원도 9만원 한도가 3만원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간호간병도 10만원에서 10만원 똑같이 있을 예정이구요 초경증 유병자 고객님 잠깐만요 표준체인지 가입 후 할인인지 여러가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사고 전환 보험료 할인까지 하시면 타사 대비 매우 큰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초경증 유병자암 선두가 하나인데요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고 일단 보험료가 저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암진단 1000만원 유삼 200만원 10년 고정하면 타사는 없지만 한화는 매우 저렴하게 그리고 높은 데는 빨간색 어디야 DB보다도 10년 고정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자 바로 보장이 돼요 통화암 암치룹이 무활증 무사고 암치료비 플러스원 전략 간편 보험료가 경쟁력이 있고요 시그니처 유방암 갑상소암 어깨 최대 금액 그래서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어깨 최대 할인율로 여성 전용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급 플러스예요 정격 연장이 됐어요 어깨 최대 간병인 사용 초경증 유병자 타겟 타겟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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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